사전적 의미를 우선 저는 찾아봤거든요. 쉴 휴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쉼을. 그런 쪽으로 반응 좋습니다. 한자가 약간 그렇게 생겼네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저도 공부하면서 봤는데. 그리고 숨 쉴 식은 스스로 째 아래의 마음심이잖아요.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쉰다. 일단 쉴 때 주로 뭘 하시는지 이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. 첫 번째는 저는 부족한 잠을 좀 채우고 둘째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. 어떤 운동을? 생각보다 운동을 좋아합니다. 어떤 운동을? 저는 배드민턴, 야구, 골프도 좋아하고 수영은 메이크업 정도 될 것 같아요. 수영은 메이크업? 접영, 버터프라이 이런 것도 다 하죠. 서핑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오늘 서핑에 최고봉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번. 최고봉을. 서핑계의 B급인가요, 그러면? 제 몸무게로는 거의 탓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력으로는 뭐 하지 뭐 할까. 그래서 오늘 잠깐 만나서 서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또 서핑에 또 빠지시겠네요. 그러면 휴식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휴식을 하시는. 네,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럼 어떻게 또 휴식을? 저는 휴식할 때는 서핑하는 거 좋아하고요. 아, 서핑이네.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해요.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만히. 가만히? 네, 가만히. 아무것도 안 하고. 핸드폰도 안 들고. 아, 그냥 가만히.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? 가만히. 그래도 사람이 이게 생리학적으로, 생취학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? 뭔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? 어,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가만히. 아,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싸우시는 건가요, 가만히?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아,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? 그냥 가만히. 아, 그냥 가만히. 가만히. 그, 뭐 이렇게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냥. 가만히. 그냥 바다를 보고 가만히. 가만히. 바다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. 뭔가 하나 시선이 어디 집중되지도 않으면서 앞에 뭔가 아른아른 거리면서 멍하니 있을 수 있는 걸 바라보게 되죠. 몽때리는 모습만 보고 싶은데요. 그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어떤. 아, 저는 파도가 있을 때는 서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여행을 잘 다니는 편인데. 아, 여행.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. 네네. 여행하고? 네네. 아, 서핑. 그럼 두 분은 공통점이 있네요. 네, 그렇죠. 저희는 바다에서 만나는 사이랑. 아, 바다에서 만나는 사이. 멋있습니다. 아니, 근데 대부분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잖아요. 네. 우리 설디님은. 아, 저도 여행 굉장히 좋은데요. 서핑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. 네. 첫째 서핑 대회 하셨잖아요. 네. 제가 초대 가수로 거기서 공연을 한 적도 있어요. 네. 그리고 거기 협회 회장님을 좀 알아서. 네. 서핑도 직접 하고.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기성룡 선수랑. 같이 가서 거기서 서핑도 많이. 아, 많이는 아니고. 한두 번 정도. 아니, 그 동매 기성룡 선수인가요? 아니면. 지금 월드컵에 뛰기는 기성룡. 거의 또 달려 보이네. 아, 제가 골도 좀 차려. 아, 어떡해요? lord! woo! dowworks јс arc 조용ogue how 작, effectiven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